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9일이고 수치해석학 및 C++20 표준의 34번째 동영상으로 Intel One API Data Parallel C++ 컴파일러를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합니다. Intel One API Data Parallel C++ 컴파일러를 한 번도 설치해 보지 않으신 분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Intel One API Data Parallel C++ 컴파일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지가 꽤 됐는데 가장 최근에 찍은 것은 Intel One Data Parallel C++ for SQL OpenCL Intel TBB 이 동영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Intel One API Data Parallel C++ 컴파일러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이 동영상을 보고 설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Intel One API Data Parallel C++ 컴파일러를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몇 번 재부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부팅 해야 할 때 재부팅 하지 않으면 설치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오른쪽 클릭하고 검색해서 환경을 입력하면 여기에서 환경 변수 설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톤을 설치하셨다면 이 시스템 환경 변수 여기에서 파이톤 홈이라는 환경 변수가 있다면 이거를 일단 디세이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디세이블 하고 그 다음에 파이톤 패스도 일단 디세이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 이 환경 변수가 디세이블 됩니다. 이런 환경 변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디세이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용자 환경 변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 환경 변수 섹션에 파이톤 홈 또는 파이톤 패스가 있으면 이렇게 디세이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고 OK를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기계를 재부팅 해야 합니다. 기계를 재부팅 한 다음에 본 동영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제가 기계를 금방 재부팅 했습니다. 시작 버튼을 오른쪽 클릭하고 검색해서 Add Remove Program을 클릭하고 아래로 쭉 내려가보면 Intel OneAPI Base Toolkit이 있습니다. Mother 파일을 누르고 Yes를 누릅니다. 이렇게 Update Available이 있으면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Install을 누릅니다. Install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닫아도 됩니다. Continue를 누르고 처음 이게 작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I accept the Terms of License Agreement를 선택하고 Continue. 그 다음에 다음 I do not consent to the collection of my information. 그 다음에 Install. 이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GoToInstalledProduct 하고 여기에 설치 폴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Program Files x86 Intel OneAPI 그 다음에 이것을 종료하고 quit 하고 quit 하고 기계를 재부팅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기계를 재부팅 해야 합니다. 기계를 재부팅 한 다음에 이동 영상을 계속합니다. 기계를 금방 재부팅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Command Prompt 가 사라졌습니다. 오른쪽 누르고 Search 하고 OneAPI 이걸 클릭하고 Pin to Taskbar 이렇게 하고 이걸 클릭해 봅니다. 현재 폴더가 다른 폴더로 설정되었는데 파일 탐색기를 누르고 작업할 폴더를 선택하고 이걸 오른쪽 클릭하여 Property 여기에 붙여넣고 Apply 하고 Font 20 Layout 146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Apply OK 이렇게 누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이 Command Prompt 가 없으면 여기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이 Command Prompt 와 아이콘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Command Prompt 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DIR 하고 CD 033 Piecewise Smooth DPCPP Q SED C++20 F NO SQL EHSC CPLX SED DOT CPP TBB Malol O CAD EHSC 이렇게 해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lib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처럼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pcpp 버전 이렇게 보면 2021년 2월 이렇게 날짜가 찍혔습니다. 인텔 one api 데이터 파이럴 c++ 컴파일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컴파일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클릭하고 서치하고 에디트 시스템 인바이러먼트에서 인바이러먼트 베리어블즈에서 여기 파이썬 홈을 에디트 누르고 이걸 다시 복원합니다. OK 누르고 요것도 에디트 하고 이렇게 다시 복원해 줘야 합니다. OK 하고 OK 하고 기계를 재부팅하면 인텔 one api 데이터 파이럴 c++ 업그레이드가 완료됩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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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